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마주 장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움직였더라고요. 뭐부터 볼까요? 오늘은 첫 번째 단안인데요. 이름 제목이 다 날 다 날아간 것 같아요. 이름대로 가네요. 여러분들 날아갔다가 그냥 바람에 휩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페이콘이라는 가상화폐의 강비자라는 것들에 100만 명이 등록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가상화폐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상화폐하고요. 그다음에 코인 있잖아요. 이런 것들하고는 비트코인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암호화폐라고 그러잖아요. 가상화폐하고 암호화폐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상화폐라는 거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삼성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실체는 없지만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물하고 바꿀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쓰는 쿠폰이라든지 그다음에 항공회사 같은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실무처럼 쓸 수는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이건 암호화폐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각 나라 정부에서는요. 이거를 용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적으로 제재가 나올 것 같으니까 다날 같은 경우는 차트 보고 보지 말고 얘기할게요. 이거는 뭐 비트코인에서 정부 규제가 좀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이니까 8,000원 빠져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도 또 이렇게 막 변드폭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매매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팜스토리인데요. 지금 배합사료하고 양돈 사업하는 회사거든요. 갑자기 또 곡물 가격 인상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요즘 쌀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대두값도 올라갔다 이래서 팜스토리가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여러분들 제가 상담할 때요. 차트를 보고 매매하시는 상담해드리는 종목이 있고 차트를 안 보고 여러분들한테 상담해드리는 종목이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차트 안 보고 그냥 시적 좋으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테마가 만들어졌잖아요. 실적이 갑자기 좋아진 것보다는 시중에서 그럴 거다 하는 썰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거는 차트를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차트 보실게요. 오늘 보니까 지금 긴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좀 아쉽게 윗꼬리를 달았어요. 그리고 여기 거래량이 좀 붙이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이 거래량이라는 거는 평소에 없던 거래량이 나오면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장중에 단타 매매도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그런 매매 패터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700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단기 재료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보니까 그동안 구리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상승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주까지 올랐던 종목들 오늘 고점에서 내도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크게 얻어맞는 그런 자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팜스토리도 단기 재료로 좀 활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급 시중에 중심에 들어온 게 AP 위성인데요. 갑자기 항공 산업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항공주가 날아다녔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무인 항공하고 그다음에 개인들 기본 항공 이런 얘기들인데 우주 탐사 기업이 미국에서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민간인들도 우주로 가서 여행을 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인데 글쎄 제 살아생전에 달나라 구경 가기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거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AP 위성 같은 경우도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 급증하면서 올라왔고요. 차트 모양 보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7,000원 때부터 2만 1,000원까지 올라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기에는 좀 숨이 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거래량도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매도 시점을 좀 잘 잡아보시는데 우리 그동안 나하고 공부 안 하면서 잊어버렸는지 시험 한번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주식 매도는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주식 매도는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역시 열심히 보고 공부하신 분이 있는데 기분 좋을 때 매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아마 AP 위성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분 좋으실 거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거래량 틀리면서 그럴 때 매도 잘하시고요. 아무튼 지금은 이런 종목들은 매도하시고 나면 또 쳐다보시면 안 되죠. 그렇죠? 철진한 바닷가에 서 계시면 안 되니까 AP 위성도 좀 이시라 하는 시점을 잘 잡아보셔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배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게요. 서울경제TV, 배트맨 이제 정확하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 가능하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